지금 기회가 많이 없어요. 아시죠 망치면 큰일 나요. 제가 말까요. 아니요. 여기 망치게 뭐가 있어요. 아 떨려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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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손이 덜덜덜 떨리지. 말아 보시죠. 아 왜 이러지. 못하지 않았었는데. 나 이렇게 신동엽처럼 하지. 이게 무슨 말이에요. 질문 하나 더. 이 정도. 나는 요리에 재능이 없나 봐.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게 했어. 그래 나 요리 잘하는 사람인데. 오늘 뭐 먹지. 매주 월요일. 목요일. 같이 해볼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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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